이번 시간은 댐프드 프리 바이브레이션 에 대한 어떤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요 그 해를 찾아보고 그 특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기존에 이제 언댐프드 프리 바이브레이션 에서 스프링 메스 에서 어 템포가 이제 추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템포는 어 진동 운동을 어 저지하는 그런 힘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감쇄력이 추가로 어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어 동력학에서 이제 덴퍼는 비스코스 덴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스코스 덴퍼는 어떤 유체의 저항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선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스코스 덴퍼를 어 사용 사용하고 수식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모델에서 이 메스가 어떠한 어 운동을 하는지 엑스트리를 어 구하는게 이제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댐프트 프리 바이브레이션 에 어떤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이와 같이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메스에 어 이너시아 포스가 작용하면은 그의 이제 역방향으로 어 스프링 포스와 어 댐핑 포스가 이렇게 작동을 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턴의 이제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이제 아 식을 저희가 이제 정리할 수 있구요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ms2.ccx.kx2.0 해서 이제 이게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oed 구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구요 아 이차 아 재차 상미분 방정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솔루션을 가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로 어 xt 를 가정하고 그 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한번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구요 두 번 미분하면은 s 제곱의 est 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s 는 이제 상수가 되구요 그거를 이제 어 운동 방정식에 대비해서 제가 이제 어 정리를 하면은 이와 같은 이제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에서 est 는 제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캐릭터 리스틱 이퀘이션 해서 특성 방정식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 방정식의 어떤 이제 s 의 이제 근을 구하기 위해서 어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이제 어 근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해 보면은 2 n 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 제곱의 4 m k 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세 가지의 경우로 저희가 이제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루트 안에 이제 근이 어 0 보다 클 때 어 플러스가 됐을 때는 디스틱트 리얼 루트 라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어 실근이 나오게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2 c 2 마이너스 4 m k 가 제로가 되면 은 어 중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값을 가지는 어 실근이 나와서 이제 더블 리얼 루트 라고 하구요 그 경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세번째는 어 이제 c 2 마이너스 4 m k 가 0 보다 짝을 때 입니다 이때는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루트가 나와서 이제 복소수근이 나왔어요 이 각각 3의 경우에 아 이제 답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의 공식에 의해서 이제 구해진 이 s 1 2 를 좀 이제 간략히 이제 변환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루트 근 안에 있는 c 2 c 제곱의 마이너스 4 m k 가 0 일대 를 이제 크리티컬한 템프트 조건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이제 어 이렇게 이제 c 2 는 이제 4 m k 가 되구요 그래서 이제 c 는 어 이 루트 m k 라고 이렇게 이제 변환할 수 있고 어 e m 오메가 n 으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 크리티컬 어 댐핑 코어 에피션트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요 시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어 크리티컬 댐핑 코어 에피션트 는 어 어떤 m 이나 m 이나 어떤 k 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이제 댐핑 코어 에피션트 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크리티컬 댐핑 코어 에피션트 는 어 진동계의 어떤 맨스나 스티프즈니스 에 연관되서 어 우리가 정의하는 댐핑 개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정의를 하나 더 하게 되는데요 댐핑 내셔 라고 그래서 이제 어 어떤 이제 제타 라고 이제 표시를 하구요 크리티컬 댐핑 코어 에피션트 분의 c 로 해서 c 는 이제 어떤 진동 시스템의 실제 댐핑 코어 에피션트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댐퍼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추가적인 댐퍼 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러버의 어떤 감세력 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아 실제 댐핑 코어 에피션트 를 얘기한다 이렇게 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댐핑 레이셔 를 하나 정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식에서 이와 같이 이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c 는 크리티컬 댐핑 코어 에피션트 는 em 오메가 n 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아까 이제 룻 어 근의 이제 공식에서 이제 구한 그거를 보면은 2 n 분의 c 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타 오메가 n 으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요 식에서 이제 어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s1 2 이와 같은 식을 요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2 n 분의 c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2 n 분의 c 의 제곱성 마이너스 이제 m 분의 k 가 되죠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구한 2 n 분의 c 를 어 어 2 n 분의 c 를 이 제타 오메가 n 을 이 식에다 이제 삽입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이와 같이 이제 제타 오메가 n 내 이제 공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환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간략히 하면 이와 같이 이제 변환이 되구요 그래서 이제 루트 안에 근이 어떤 어 이게 실근 이냐 중근 이냐 어 복소수근 이냐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를 어 틀게 구해야 되는데요 어 이 경우에 저는 이제 제타 값을 가지고 어 댐핑 레이셔 를 가지고 요게 이제 어 플러스 냐 제로 냐 어 0 보다 작으냐 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해를 어 다르게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요 간략한 어 s 1 2 를 이제 최종 구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제너럴 솔루션은 어 이와 같이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s 1 s 2 를 갖다가 이제 c 1 에 2 s 1 t 플러스 c2 에 2 s 2 t 가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제너럴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이제 그 제타가 일보다 컸을 때 어 디스틱트 리얼 루트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이 나와서 어 이 조건에 에서는 이제 오버 댐프트 모션이 일어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 우리가 구한 일반 애를 이제 아 그 s 1 과 s 2 를 이렇게 이제 대체하면은 이와 같은 어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의 이제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초기 조건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초기 조건은 어 제로 시간에서의 그때 이제 어떤 어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제로 시간대 에서의 어떤 이제 속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식에 이제 제로 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번 미분해서 어 제로 를 넣어서 이제 고객이 이제 v 제로 라고 해서 c 1 2 를 구하게 되면은 어 다음과 같은 식을 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요식을 요 방법을 이용해서 c 1 2 를 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경우는 이제 그 제타가 1 인 경우 어 충분히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크리티컬은 아 땜프트 모션이 일어난다 라고 했구요 어 여기 이제 최종 우리 일반에서 어 제타가 1 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n t 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구요 어 여기서도 이제 제타가 1이 되기 때문에 어 마이너스 오메가 n t 를 이렇게 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같은 값이구요 이제 뭐 어 충분히 이기 때문에 곧 때는 이제 t 를 이렇게 이제 하나 이제 곱해 줘야지 어 우리가 그 해를 아 최종적으로 어 구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은 이렇게 되구요 어 요거를 이제 간략히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 어떤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해서 c 1 2 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 제로 시간에서의 어떤 이제 어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제로 시간대 에서의 어떤 이제 속도 해서 이제 어 여기에 이제 0 을 놓구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미분해서 0 을 넣어서 c 1 2 를 구하면은 최종적인 일반에는 이와 같이 이제 x t 의 운동은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경우인데요 어 제타 제타 값이 이제 1 보다 작은 경우에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루트가 나와서요 이제 복소수근이 나와서 언더 댐프트 모션이 일어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더 댐프트 모션이 바로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그런 이제 진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 2 s 의 이제 값들이 이와 같이 이제 변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아 오버 댐프드나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댐프드 에서는 이제 제타의 제곱의 마이너스 1 의 이제 스퀘어 루트 였는데요 요 부분이 이제 제타 값이 이제 1 보다 작기 때문에 1 보다 작게 되면은 요 값이 이제 음이 돼서 이와 같이 이제 i 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루트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 요 값에 의해서 이제 어떤 언더 댐프트 모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우리가 아 이와 같이 이제 식을 하나 정리를 하는데요 요 부분이 이제 아 어떤 내추럴 프리컨시가 이제 어떤 아 댐핑 레이셔에 의해서 이제 아 어떤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요 요거를 이제 아 댐프트 프리컨시 댐프트 내추럴 프리컨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 요식을 보시면은 어 요 제타 값에 의해서 이제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추럴 프리컨시가 아 조금 적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식을 어 요 같이 이제 간략하게 어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d 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앞에서 이제 얘기한 어 제너럴 솔루션의 요 s 값을 대파면 하게 되면은 요 같이 이제 아 표기가 되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간략하게 하게 되면은 아 요 같이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부분을 이제 어떤 익스포넨셜 데케이가 일어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뒷부분이 바로 이제 어떤 반복적인 주기적인 운동이 일어난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코사인 사인의 함수를 이제 바꾸면은 요 같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적이 최종적인 일반에는 x t 니꼴 e 의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t 에 가라 열고 a 코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d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은 어 이제 오일러 어 법칙을 이용해서 이 대입을 하면은 요 같이 이제 식을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식을 넣으면 이제 c 1 2 가 아 이제 a b 따른 이제 변수로 이제 변환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역시 어 a 와 b 의 어떤 이제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을 이용하는데 초기 조건 마찬가지로 제로 시간 에서의 어떤 이제 어 위치 그 때의 속도를 이렇게 이제 어 위치게 요식에 이제 대유해서 구해 보면은 어 최종적으로 어 요 같은 우리가 이제 아 x t 의 운동에 이제 아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구한 해를 그림으로 이제 한번 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댐프트 모션 하고 이제 크리티컬 댐프트 모션이 이제 조금 어 같은 경우에 인데요 둘 다 이제 진동은 일어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댐프트 오버 댐프트는 요 같이 이제 표시되구요 크리티컬 댐프트는 어 요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댐프트 모션의 특성이 어떤 평형 위치로 평형 위치로 아 가장 빨리 어 움직일 수 있는거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 것을 어 크리티컬 댐프트 모션 이라고 하구요 그 이상 걸리는 것은 이제 오버 댐프트 모션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댐프트 모션에 이제 어떤 속도를 변화 시켰을 때 이와 같이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기준 이제 요 크리티컬 속도가 제로 인거는 이제 아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제 남겼다가 놓는 그리고 핸즈업 하는 그대로 핸즈업 하는 거구요 그때 이제 가장 빨리 게 어떤 평형 위치로 이제 찾아가는 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크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오버 댐프트가 돼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속도를 줄이면은 이렇게 이제 밑에까지 한번 꺼졌는데 다시 올라가서 진동을 하지 않고 평형 위치로 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댐프트 에서만 그러는게 아니라 오버 댐프트도 이제 속도를 바꿔보면은 이제 속도를 더 크게 하면은 이렇게 오버 댐프트가 더 커지고 뭐 짧게 하면은 어 댐프트 이제 이 선이 더 밑으로 이제 빨리 어떤 평형 위치로 찾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예가 이 이제 문에 보통 이제 도에 설치하는 이 댐퍼가 이제 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버 댐프트 크리티컬 댐프트 모션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어떤 이제 볼트 머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돌리면은 댐핑력이 더 커져서 오버 댐프트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크리티컬한 댐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가 바로 이제 제타 값이 댐핑 레이소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현상들은 뭐 특이한 특이한 현상이구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동력학에서 다루는 어떤 이제 진동 현상하고는 이제 거리가 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림은 이제 언더 댐프트 모션 해서 이제 부족 감세 운동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진동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시간축으로 해서 어떤 이제 진동이 댐핑력에 의해서 이제 감세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감세가 되는데 이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나타냈는데 어떤 이제 댐핑 레이소에 의해서 댐핑력이 이제 커지면은 어떤 이제 진폭의 크기도 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적 위치로 가는 시간이 작게 걸림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사항은 댐프드 프리컨시 거든요 댐프트 내추럴 프리컨시가 원래 이제 그 내추럴 프리컨시 보다 이제 조금 작아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댐핑 레이소에 의해서 값이 이제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값이 어 제곱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 예를 들면은 0.05의 제곱 뭐 0.2의 제곱 해도 상당히 미소한 값이 이제 미소한 값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 보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언더 댐프트 조건에서 이제 어떤 주기는 이 파일을 댐프트 프리컨시로 나눠주기 때문에요 이제 댐프트 프리컨시가 작아져서 이 경우에는 이제 주기는 조금 이제 늘어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어떤 이와 같이 이제 차량에서 이 경우는 이제 오토바이 인데요 차량이나 뭐 철도 차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스프링 하고 이 안에 이제 댐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댐퍼 유체 이제 댐퍼가 있는데 요 경우에도 이제 튜닝을 이 언더 댐프트 모션이 일어나게 이렇게 다 튜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타 값이 제타 값이 일보다 작게 튜닝 한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어떤 우리 시스템에서 어떤 이제 어떤 제품에서는 댐핑 값이 굉장히 이제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댐핑 값이 이제 제일 큰 경우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떤 이제 뭐 러브나 이런 값들은 굉장히 이제 작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오늘은 어 어 댐퍼드 프리 바이브레이션의 어떤 이제 운동 방적을 식을 이제 세워서 그 해를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가 이제 나타나는 운동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성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 댐프트 그 다음에 이제 프리티칼 댐프 댐프트 그 다음에 이제 언더 댐프트 모션의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